한 여성의 임무를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나 살면서 판란를 겪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인덕이 좀 부족해. 덕이 나는 갖다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고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의 이인덕이 없다 보니까 구설도 많이 따르고 입술구설도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그래도 올해 지나고 내년에 그래도 삼재가 들어온다고 하여도 올보다도 삼재가 차라리 더 나아. 복삼자로 들어오는 해년이 되고 그래서 여지껏 모든 것이 이제 힘들었던 뭐 늘 내가 이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힘들지 힘든 해년이 될 적에는 쏜아피도 피해가고 잠시 잠깐 쉬어가는 것도 힐링을 해 놓는 거지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그러는데 재물의 운이여 모든 운운가 따위 어느 누구나 다 타고났다고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또 그 사람이 내 이 사주는 팔자는 그대로 있지만 내 삶에서 아주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내가 운명이라는 것은 역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남편 덕은 없어. 남편 덕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혼자 벌어서 열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주라고 보면은 그만큼 재물의 운도 그렇고 주변에 책임질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많이 기대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올해는 힘든 고비는 있다고 하지만 내년 생일달 본인의 생일달에서부터는 그래도 일이 순조롭게 갖다 이거 풀리고 그러는데 과연 풀리는 것이 무엇으로 갖다 풀리냐 금전으로 풀리냐 연애운으로 풀리냐 인간으로 풀리냐 이거로 따진다고 보면 주변에서 어? 도와주려고 하는 전에는 나쁜 사람 내가 밥을 먹으라고 밥그릇을 폈는데 남이 먼저 퍼먹었거든. 어? 그래도 이상 그냥 내 풀어 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거는 쉽게 해서 어 이거는 내 밥그릇이야 내가 먹어야지 돼. 내 밥그릇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내년에는 그런 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가 내 밥을 다 먹으면 배가 부를 거 아니야. 그럼 그 뜻은 뭐냐 재물이 갔다가 들어온다는 뜻이거든. 들어온다는 뜻. 그러나 이제 건강은 좀 내년에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되겠다. 그래. 지금은 하도 흔한 게 뭐 우울증이고 뭐고 이러는데 그걸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화가 머리로 가면은 이 화를 못 풀면 머리로 가거든. 뇌로 가. 그러면은 머리가 아프고 쓰러지면은 병원에 가면은 오래 병생활을 해야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아시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할 줄 알고 이 화를 품지를 말고 하다못해 뭐 산이든 노래방이든 차 안이든 차 크게 틀어놓고 그냥 뭐 좋은 음악을 틀고서 하는 것도 그냥 좀 같이 따라 봐서 이 속에 있는 화를 좀 내 품으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의 힐링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화가 머리까지 차질 않아요. 그렇게끔 지금 뭐 올해도 그렇지만 올서부터 시행해도 좋고 말 못할 것이 있다고 하면 누구한테 말을 하면은 그게 또 구설이 있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그래갖고 내 스스로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해도 되는 것이고 재물의 운. 초년, 중년에 아무리 잘 살면 뭐 하겠냐. 말년의 운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말년의 운은 좋다는 거.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중년의 운이란 말이야. 중년의 운이면 시운 다섯이면 지금 절반 줄로 들어온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신청년에 잘 넘어가고 내년에. 또 기왕이면 뭐 어느 누구한테 가서든 본인이 마음이 캥긴데 있으면은 삼자 갖다 복삼자로 시운 다섯에. 복삼자로 받아가지고 그 운으로도 갖다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해도 내년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 만인 앞에 서서 있는 것도 내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힘들었던 것을 이제 보상받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이민 연애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힘내셔서 이 분 무신생 이 여자분 잘 갖다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남편의 덕이 없다는 거 그렇다고 남편이 나한테 못되게 한다는 건 아니고 내 팔자가 내 사주가 그래도 내 남편을 갖다가 우상이 돼서 거뜨려서 하라는 그런 팔자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고비가 넘어가면은 또 이제 남편의 덕이여 묵묵히 있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도 들었으니까요. 초년에는 힘이 들었다고 하여도 아예 뭐 30대, 40대에 아무리 잘 나갔으면 뭐해. 지금 힘든데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어느 누구나 눈낮음이 있듯이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지금은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 잘 챙겨갖고 내 주어진 운명으로 잘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누군지 말씀드리면 배우 신혜라 씨입니다. 이 양반이 신혜라 씨의 무당의 사주로 가졌기 때문에 신혜라 씨가 54살이야? 네. 이제 프로포트에서 68년생으로 나와있어요. 배우자 이제 차인표 씨죠. 참 덕이 참 많아. 차인표 씨도 저기 뭐 그래도 그분도 큰 연예인이고 솔직히 잘 저기하잖아. 근데 남 보는 액면하고는 틀리거든.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 있고 그러듯이 잘 살고 그러는데 뭘 그래. 좋아. 부부의 인연으로서 그늘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근데 이 사람들도 그만큼 내 자손도 내 자손이지만 남의 조선을 보라는 사주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덕을 다 받는 거야. 단탄대로로. 네.